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부를건데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저는 프리스틴의 위우료를 불러볼거에요 제가 이거 렉이 너무 심해서 도중에 멈출수도 있어요 화면 좋게 봐봐요 벌써 렉이 너무 심하네요 자 다시 인마씨 파케어 프리스틴 안녕 나는 우리집의 프린세스 모에라 너를 좋아해 아이아야 아이아야 후 손이 오실까 아이아야야야 아이아야야 아이아야야 오에왜왜 네 둘에 넌 빨리 내 눈에 그래来아 experienced ㅋㅋ ~~ 대 Dominique 좋아하 ~~~ ~~~ ~~~ ~~~ ~~~ ~~~ ~~~~ 모든 조화해 I smile I smile 내 마음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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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얘기 너무 심하네요 그렇죠?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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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제 호정풍물과 반주로 제가 노래를 불러볼께요 원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학원이에요 지금 배타 쓰고 있어요 흐른 저 하늘이 불어 튀는 번이처럼 폐사에 날아둘어 수많은 새처럼 땅에서 땅끝까지 남다드는 물처럼 온 산에 풍물불이 터지네 햇볕은 하늘 속에 대마늘을 찌르네 꽃등이 빌려서 폭포수를 틀어내 당나로 모여드는 물이 바라보네 피엉차 어랑 타련을 하자 흘러가라 하루하루야 세월은 산에 깨달음 순서나 땅을 팔아 발은 바라마 사랑은 자랑은 별을 세네 저로 가다 구비구비쳐가자 하늘의 날 넘어가지 하마케르 오이 오이가 구나 산 위에 걸릴 듯 이 태평가 저로 가다 구비구비쳐가자 새벽의 달 넘어가지 나를 살자 경험없이 세가자 가위에 앉은 새소린 흥미운가 이거 신원님이 출동해주는 노래 노래는 저 캐나입니다 두 발 뛰고 뛰어가네 하나하나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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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요 дети 자 가성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어 그러면 이제 누덕무덕 수타카토 누덕무덕 수타카토 누덕무덕 수타카토 말고 여하 세 다 부합 안주려겠네요 자 출처 갬쿠르님 노력해놔 자 유리 2 3 4 4 3 4 hop 2 땡땡 울리면 날 찾아와줘 어쨌든 여기까지 학원 따윈 가지 않아 빠이빠이 나는 여학생 가려는 요즘 손녀 선생님의 가르침도 너무 어렵다구요 하이하이 내가 항상 들은 말 여름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남녀 공항 가기 전 별로 관심 없었지만 따따따따따뜻했던 봄날의 전화공같은 만남 학생에게 씁씁 빨간 나의 얼굴이 지금 봐봐 터질 것만 같아 1,2,3,4 랩이 너무 심하네요 그쵸? 여기까지 케나였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